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념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학교 중앙 현관에는 세월호 실종자 9명의 영정사진을 걸었습니다. 오가는 학생마다 묵념을 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세월호를 주제로 한 백일장 대회를 열었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그날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습니다. 리본에는 또래 친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을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하겠다는 의미로 기억의 숲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광장에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대형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별로 머리를 맞대고 그린 협동화입니다. 침몰하는 배와 노란 리본 등 세월호를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들이 등교길에 노란 리본을 나눠주거나 학교 벽에 추모 벽화를 그리는 등 각 학교별로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